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난 뒤에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렇게 해임, 해임이라 그럴까요? 사퇴를 시키는 것도 큰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본인이 그동안 기피해왔던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는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재명 캠프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콘텐츠가 없다. 토론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나 오늘 적극적으로 본인이 토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정 토론이 세 번 정도가 있는데 이 세 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법정 토론 외에 토론을 더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밝혔고 오해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아주 장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로서 내놓은 입장과 공약을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 3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의 자격을 증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앞서서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법정 토론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무진들에게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랑 토론하는 것을 놓고 가짢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토론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토론을 하지 못하는 후보 이렇게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게 그동안 여러 차례 프레임을 통해서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말에 대한 실수는 나중에 아는 게 없다. 이런 공개를 받아왔습니다. 아는 게 없다. 콘텐츠가 없다. 그러다가 토론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 봐라. 윤석열 후보는 검사만 26년을 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다. 따라서 한 국가를 경영하거나 관리할 만한 그런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련 태도를 바꾼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시시키고 전혀 본인이 토론에 취약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여당 후보로부터 여당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퇴하라.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정감사를 받을 때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하나하나씩 다 반박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유명하게 했던 가운데 하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도 했고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력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지금 그 당시에 여권에서 또는 조국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셔서 검사들을 지방으로 한직으로 내치면서 수사를 막는 게 그게 검찰개혁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 방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적으로나 그리고 지력으로나 보니까 딸리지 않는데 그동안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을 바꾼다든지 태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관련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할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거꾸로 그게 이재명 후보의 자격 논란에 관한 태도 논란은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토론을 피한다. 여기만 부각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많이 손해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선대위를 완전히 전면 바꾸면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지금 본인이 직접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장동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특히 물을 것도 많고 특히 추궁, 태물을 것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검사 본능을 내세워서 그동안 받고 있던 의욕을 캐묻고 국민들이 TV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핫토론이 벌어지면 아주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검사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가지 의욕들, 왜 대장동에게, 민간인에게 그렇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나, 왜 결제를 했나, 그렇게 봐줬나, 측근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런 걸 계속해서 파고들고 공격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투지, 투쟁력 이런 것까지 돋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자신이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히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적극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함으로 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해명한다. 이런 걸 보면 본인도 이게 기회다.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한 사람은 검찰 출신, 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치열한 법리 공방 또는 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대장동 관련해서도 상당한 실체를 파낼 수 있을까 또는 추궁하고 있을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선대위 전면 개편, 그리고 김종인과 결별 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